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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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알림 설정 구독, HTML, 알림 설정 마이크는 안쓰기다 주민아 형성 타 아쉽네요 주민아 우리지 말고 말해 그래? 주민아 맛있는 걸 몸으로 표현해 주자 나는 먹으라고 하면 먹을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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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발랄스 떡볶이 떡 맛있다 귀여워 이 위험한 남자야 이 위험한 남자야 나는 흰색이야 나는 흰색이야 나는 흰색이야 나의 집으로 흰색이 쳐다 뭐? 때렸다고? 진이가 때렸다고 하는 사람을? 진영이 진영이 이분 때렸대요 막장 때리고 괴로차는 모르겠던데 다 찍혔네 응 다 김성칠이 오르막이도 나오는거야 이제 이제 칠칠이가 돌아오고 또 왜 나아지 와 자 사이라 사인이를 재밌게 하라는 기도를 중앙보수란다 스팸 이제 공연 다 롱 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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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푸마에도 이게 살짝 거품이 끼어 있어요. 어떤 거품이야? unbelievable. 제가 푸마 나온 신제품들 이렇게 다 한 번씩 다 신어보고 입어보고 하는데 아우 진짜 요즘 푸마... 야 오늘 형이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.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알려주시고 가시더라고요. 아 괜찮다. 아 나 좀 해봐야겠다. 엄벌리버블. 엄벌리버블. 아우. 나 다 와있잖아. 거품이 끼어 있다. 야 왜 그래 여기 미쳤나 봐야 되는데. 엄벌리버블이 주의야. 아 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푸마. 굉장히 제가 나오면 다 뉴 이렇게 폰페이지에 가서 뉴 들어가서 이렇게 신제품 나오면 입어보고 실어보고 하는데. 아 요즘 푸마 불 올라왔습니다. 아. 네 모라에 안녕 여러분. 2일 첫 해봐요 안녕.